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와있는 이 쇼홈, 이 테이블은 어디에 저희가 앉아있죠? 네, 바로 박클레이2 쇼홈 현장에 저희가 앉아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양이 임박했죠? 네. 이 분양이 있어서는 저희가 8가지, 그죠? 막 외우면 된다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위, 개가, 완전, 주, 관디 네, 그 중에 첫 번째죠. 바로 위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서리 센트럴역까지 빠른 걸음으로는 저희가 한 3분에도 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사에비뉴와 시티파크웨이가 만나는 곳에 이 파크웨이2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개, 개발사는 말모라고 그러나? 네, 말의 모의 바로 보사죠. 보사, 네. 그리고 최근에 완공한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의 디피션스라고 하자 보수가 겨우 1%가 나왔답니다. 네, 굉장히 낮은 디피션스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바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보사입니다. 네, 보사니까 말 모. 그리고 위계가, 가격. 가격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가격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킹이 포함되지 않은 스튜디오가 30만불 후반부터 그리고 파킹이 포함되지 않은 원베드룸이 40만불 후반부터 파킹이 포함된 19층부터의 원베드룸이 50만불 중반부터 시작되고요. 주니어 투배드룸은 60만불 중반부터 투배드룸 1.5배스가 70만불 중반부터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투배드룸 투배드가 70만불 중반부터 큰 사이즈의 투배드룸 투배드가 80만불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 시작가이고요. 층마다 또 뷰에 따라서 가격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거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계가 완, 완공. 네, 예상 완공일이 바로 2028년 가을에서 겨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양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29년 봄이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해 보는데요. 전매는 어떻게 되죠? 네, 전매는 기존 3%에서 1%로 하향 조정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첫 120채 구매하시는 고객에 한해서만 진행이 된다고 하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매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으로 전제가 개발사가 허가하에 전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완전 주, 주차장은 어떻게 되죠? 주차장은 한 개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튜디오와 그리고 17층과 18층의 원베드룸 유닛 같은 경우에는 파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역세권이다 보니 파킹이 필요 없는 유닛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0만 불 이상 되는 모든 유닛은 파킹이 하나는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EV가 다 플러그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원하시면 차저를 꽂아서 전기차 충전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스토리지 라커도 마찬가지로 첫 120채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전 유닛 모두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기회를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짓 구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디파짓은 총 20%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처음 계약하실 때는 만불,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만불을 제외한 5%, 그로부터 6개월 후에 5%, 그로부터 1년 후에 5%,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로부터 1년, 그러니까 계약하신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마지막 5%를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첫 120채를 구매하시는 바이오분들 한해서 인트레스트, 이자를 제공해 주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같이 은행에서 고급리를 주는 이런 프로모션들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또 분양에 이 목돈을 들어가면서 구입을 해야 되냐고 바이오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사에서는 은행에 놓지 말고 우리 개발사, 우리 분양에 디파짓을 하면 이자를 줄게라는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9%에서 11%까지 마지막 파이널2 디파짓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캐시오블 GIC보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맴부 좋나요? 돌항치고 가재 좋고 그리고 또 마당 쓸고 동점 줍고 네. 또 하나요? 뭐 있죠 또? 개결 가나요? 가재는 개편이다?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위세일 가격하고 현재 프리세일 가격하고 비슷하면 프리세일이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건 몇 년 후에 4, 5년 뒤에 가격이니까 그리고 감안했을 때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파크웨이 기본 정보 말고도 플로우 플랜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플로우 플랜 설명까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리 센터에 있는 쇼홈을 직접 방문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78-903-8949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 파크웨이 2 분양사무소에서 쇼홈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외우고 싶죠? 벤쿠버 부동산 8949 778-903-8949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바이